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자기 왔습니다. 우암도에 도자기가 왔습니다. 박스가 크죠. 8만 5천원이라는 거금을 썼습니다. 오늘 오픈 한번 해볼게요. 짠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. 앞에는 꽃뿐입니다. 꽃뿐 10개. 그 다음에 민자 10개. 전부 사각화분으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. 이 사각화분 꽃뿐은 5개. 보통 우리 베란다에서 제일 쓰기 좋은, 제가 제일 선호하는 화분이에요. 사이즈는 10cm 내외 되는 사이즈고요. 이 밑에 분은 조금 더 크죠. 조금 더 큰 창 중품 정도 심으면 딱 좋은. 이 위에 거는 제가 좋아하는 분은 정말 5천원이에요. 아니요. 5천원 아니고 25,000원. 5525 맞네요. 5천원. 25,000원. 여기 밑에는 조금 큰. 위에 분 보다 조금 큰. 이 와이너들은 6천원씩 해서. 그래서 두 개에 5만 5천원. 5만원 이상 주문 시에 짜잔. 이거 또 예쁜 화분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셨지 뭐예요. 득템했어요. 득템. 정말 이렇게 예쁜 화분을. 또 이 화분이 모양도 예뻐요. 약간 나팔모양으로 생겨서. 이번에 나온 것은 약간 진한 색감이 나왔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한 색감도 좋아요. 일전에 선물 받은 분도 진한 색감인데요. 좋더라고요. 그리고 선물까지 합해서. 5만원 이상의 선물이 이게 두 개 나와가지고. 제가 좀 죄송할 정도네요. 득템의 기회입니다. 너무 괜찮죠. 화분, 꽃분에 또 5만원 이상 하면 무료 택배에. 여기 꽃분을 두 개나,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선물로 주시고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. 이 분들은 정말 실속분이에요. 똑같은데, 이런 코 사이즈들만 안 붙었다는 거죠. 이렇게 보면. 똑같아요. 사이즈가 이 사이즈랑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. 여기에. 여기 하나에 얼마씩인지 아실까요? 하나에 2,600원 꼴입니다. 2,600원. 이렇게 다섯 개. 13,000원이죠. 13,000원. 정말 이런 분을 사다가 그림도 그리고 나만의 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마름 하나는 우암도의 화분 하면은.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. 다 알고 계시죠. 그리고 그 밑에. 이거보다 조금 큰분. 이 앞에 사이즈. 큰분이랑 거의 비슷한데. 요거 딱 사각이라 그런지.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. 한 12cm 요 정도 됩니다. 요거는 계단 가격이 얼마일까요? 요거는 계단 가격이 3,600원입니다. 정말 너무 사게 이번에 판매를 하고 계세요. 이거는 코 사이즈 안 붙었다는. 그런 하나빼고는 다 똑같죠.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생긴 화분입니다. 이 사각 화분은 정말 진열하기도 좋고 깔끔하죠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부 사각만 골랐습니다. 또 선물 보낼 때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시켰는데요. 너무 득템해서 잘 쓸 것 같습니다. 사용도로. 우암도의 사장님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아주 선물까지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고맙습니다.